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유튜브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은영채님이신데요 유두 크기가 양쪽이 달라가지고 아기가 한쪽 젖을 안 물려고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잘 무는 쪽을 좀 더 물렸는데 그래봐야 15분 정도 더 물렸대요 그런데 짝가슴이 되어버렸대요 어떻게 그래서 오른쪽 가슴은 엄청 커지고 또 왼쪽 가슴은 좀 상대적으로 너무 작고 항상 말랑말랑하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 가슴이 크기나 전량이 망쳐지지 않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짝가슴을 벗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4일 전 질문이네요 모든 사람은 다 짝가슴이에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왼쪽 가슴이 큰 여성이 오른쪽 가슴이 큰 여성보다 더 많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리원을 경영하면서 어린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한쪽 가슴을 절개하신 분들 이쪽 가슴만으로 충분한 수유가 이루어지는 것도 보고 한쪽 가슴만으로도 그런 경우도 제가 봤었고 또 쌍둥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다른 엄마들보다 더 아기에게 젖을 물릴 시간이 두 배잖아요 두 아이니까 그러니까 쌍둥이를 먹일 만큼의 또 모유가 초반에 아주 열심히 물렸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도 많이 봐요 양쪽 가슴의 전량은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오태가 다르니까 이쪽 가슴은 이렇게 크고 여기는 짝고 하면 이쪽 가슴이 상대적으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 짝가슴이 영원할까 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다행히 모유 수유가 끝나고 나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되면 가슴은 원래 사이즈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양쪽 가슴을 꼭 전량을 맞춰야 될 필요는 없어요 되는 대로 먹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많이 나오는 쪽에 가슴 트러블이 너무 생긴다 그러면 그쪽 양을 조금 줄여가면서 잘 안 나오는 쪽을 좀 더 유축을 해주시면 아주 똑같지는 안 돼도 어느 정도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양쪽 가슴은 성분도 약간 다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성분이 뭐가 더 좋다가 아니라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고 유선 발달의 정도도 달라요 그래서 양쪽 가슴을 다 먹이시는 게 좋아요 엄마들이 가슴 사이즈가 틀린 거에 양이 다른 거에 이걸 똑같이 맞추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맞추려는 노력은 좋지만 완전히 똑같아지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쪽이 유선 발달이 더 잘 되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유선 발달의 정도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저는 왼쪽 가슴이 훨씬 잘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애기를 잡고 내가 애기를 잡은 손이 더 자유로운 손이 반대쪽 가슴을 더 많이 물리게 돼 있죠 애기를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물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손으로 애기를 잡으니까 더 편하니까 아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왼쪽 가슴이 훨씬 많았고 왼손은 제가 이제 왼손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둔했는지 이제 오른쪽이 조금 적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 되게 많이 물렸어요 그리고 가슴 짝짝이인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차피 돌아올 거 아니까요? 엄마들이 돌아올 걸 몰라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우리가 이제 가슴이 좀 작은 분들은 모유수유 할 때 가슴이 좀 제일 행복하죠 오태도 나고 그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게 좀 가슴이 이렇게 좀 커가지고 네 좀 이쪽 가슴만 이제 부풀어 있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엄마들이 그런 어떤 기준 뭐 양쪽 가슴 똑같아야 돼 이런 것에서는 조금 네 자유로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차피 모유수유 하는 동안에 오태 안 나 오태가 나겠어요 그죠? 안 나 안 나 그러니까 네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이쪽은 조금 남겨놓고 내버려 두고 이쪽은 좀 엄마가 조금 더 아기가 젖을 문 다음에는 조금 더 유축해 주면서 양을 네 약간 이쪽은 늘리고 이쪽은 줄여가는 정도로 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